두 번째 경기에 우리는 본선 진출을 확정을 치겠다. 자신감 있네요. 안호준, 신동혁, 박시우, 박시우, 유강 선수입니다. 김정환, 고채영, 윤형준, 장성준, 정진우 선발입니다. 점프골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신동혁 선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염규민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오리온과 KGC. KGC와 오리온의 경기는 6-6. 아주 박빙의 승부를 전간전 종료됐습니다. 모스플레이 신동혁 선수를 이용한 목욕 플레이를 어떻게 펼쳐질 템. 지금 속 가슴을 조금 만지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죠. 툭 치니까 아무래도 우채영 선수. 다시 한 번 보시죠. 염규민 선수가 아주 흔히 차게 들어가면서. 깔끔했습니다. 선수의 리더슈에 이어서 오리온. 박치수 선수의 계속되는 KGC 공격. 지금 오리온 선수들 우왕좌왕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오리온과 KGC의 경기, KGC와 오리온의 경기는.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